육친의 속성 육친의 속성 육친의 속성 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육친의 속성과 또 십의 신살 및 십의 운성을 한눈에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육친을 보면 육친 육친인데 요거를 다른 사람들은 십성 우리가 십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십성이 되는데 육친에는 인성 또는 인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비견 겉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식신과 상관이 있고 관성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인성에도 두 개가 있어요.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제성에도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는데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이렇게 편 여러분들 중에는 명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라 이걸 갖다가 십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이 비견이나 겁재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나를 얘기하는 나 나나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비견, 겁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비견, 겁재를 생하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은 나 비견, 비견, 겁재를 이렇게 생하는 걸 생하는 걸 인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통 명례는 인성을 모친이라고 합니다. 왜? 자식을 낳은 것은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명리에서는 인성을 모친이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비견이 생한 걸 식산이다,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비견이 생한 걸 갖다가 식신상관이다. 또 식신상관이 생한 걸 뭐라고 그래요? 재성이다, 재성 재성이 생한 걸 관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관계를 가지고 육신을 이렇게 따지는데 정편이나 정편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구단이니까 꼭 정이다, 편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인성, 비검, 식상, 재성, 관성 이것만 아세요. 이것만 아셔가지고 그냥 인생, 아,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극식, 식극관, 관극압, 아극재, 재극인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세요. 여기에 뜻을 알아서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좀 옮기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신을 따질 때 생관계는 나를 생하는 것은 모친이다. 아, 이 비검은 부모 형제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부친이다. 여기는 모친이라고 했잖아요. 부친이다. 부친이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 부친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남자로 입장에서는 처가 돼요. 처. 남자 입장에서는 처야.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게 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극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처. 아버지 처는 누구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자식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자기가 생하는 식신상관이 자식입니다. 자기가 생한 게 자식인데 남자는 나를 극하는 놈이 이게 자식의 자식.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다. 내가 극하는 건 아버지도 되고 우리 마누라도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마누라는 나의 뭐예요? 제 동원이야 동원. 그래서 옛날에 여자가 아침에 집에 왔다 가면 재수없다고 그랬죠. 여자는 뭐예요? 재해란 말이에요. 재해. 아침부터 돈이 왔다가 나가버리니까 뭐예요? 재수없는 거예요. 재수.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침 일찍 남의 집에 안 갔습니다. 왜? 그 집에서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마누라, 이무, 외삼촌, 처남, 처제 이런 거 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육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쟤는 부친이지만 아버지의 형제 자매예요. 자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또 뭐라고 해요? 고무. 그렇죠. 고무. 그다음에 처의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 해요? 처제, 처남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장모님은, 장모님은 누굴까요? 장모님은 누가 난 거예요? 누가? 장모님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장모님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마누라죠? 내 마누라를 누가 낳았어요? 장모님이 낳았어요. 그럼 장모님은 뭡니까? 식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내가 극한인 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극한 게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그럼 할아버지는? 재극인. 우리 아버지가 재니까 재극인. 아, 인성이 우리 엄마도 되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인생아, 아생식, 그다음에 인극식, 식극관, 환극관. 이거를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만 외워지면 엄마, 아버지, 처제, 육친, 우리 육친관계에 대해서 이것만 외우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뭐예요? 재잖아. 쟤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식생제잖아요. 아, 식상이 우리 할머니구나.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낳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 육친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육친이 한눈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속달을 시키면 육친에 대해서는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아생식, 식생관 무조건 외우라. 이게 외우라면 나중에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바로 육친, 엄마, 아버지, 이모. 이모가 누구예요? 이모는 누구예요? 우리 엄마의 형제자매죠? 외삼촌 이모는. 외삼촌 이모는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누구야? 우리 엄마의 형제자매가 이모 외삼촌이니까. 이모 외삼촌은 육친이로 뭐예요? 우리 엄마가 인성이니까 인성이지. 인성이 외삼촌 이모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그 사주 속에 있는 것 중에 엄마, 아버지, 육친, 이모, 처남, 처제 다 나온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육친표 여러분들 보면 복잡해서 그거 다 못해요. 머리만, 이것만 육친의 생극만 머릿속에 있으면 육친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인성이죠. 오늘OUR